실 거주할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음에 드는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인으로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할 때 안전한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업체 선정을 하고 난 후에 계약서를 쓸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돈을 주기 전에 미리 요청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고 좋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서에는 공사 일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일은 몇 월 며칠이고 공사 완료일은 언제까지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입주할 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 단순히 날짜만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공정 스케줄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고 현장에 방문해야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공사를 공유해주는 센스 있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공사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비용을 한 번에 먼저 주지 마시고요. 계약금을 20에서 30%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하시고 공사 중에 중도금을 공사 완료 후에 내부 점검을 모두 하신 다음에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연 손해금에 대한 금액을 약정해 주세요. 공사 업체에서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작업을 모두 완료하지 못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를 못 들어가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음에도 소비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업체에서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연체 이율을 적용해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이율은 보통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3 정도를 책정합니다. 네 번째로 계약 이후에 공사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혹 공사 업체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아니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을 나중에 더 올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 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재를 해두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 해제와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업체에서 공사 진행 상황을 지키지 않아서 기한 내에 도저히 끝내지 못할 것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써두면 더 안전하겠죠. 여섯 번째는 AS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테리어 견적서나 계약서에는 공사 후에 1년간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창호공사를 한 경우에는 2년, 욕실 방수공사는 3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재 종류와 시공 예정 내역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기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욕실의 수전이나 변기만 해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금액대가 굉장히 다르죠. 계약서에 이런 원자재 종류와 규격, 시공 예정인 항목을 자세하게 기재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공사, 타일 공사, 필름 작업, 주방 가구나 도배 공사, 바닥 공사 등으로 나눠서 항목별로 기재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건실한 업체는 알아서 이렇게 적어주는데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는다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여덟 번째로 분쟁의 해결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업체에서 마련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 합의한다.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말이 그럴듯할 뿐이지 해석하기 나름이고 약자인 소비자 입장에서 더 불합리한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조항을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이렇게 말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동일한 두 부를 시공업체와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과 나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업체의 대표자인지 직원인지 명백히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실거주형 인테리어 업체 선정시 주의해야 할 점과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은 인테리어 업체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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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